이제 시즌 마무리 막바지 들어가면서 승패나 승점 싸움이 중요해졌는데 오늘 2대0으로 이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오늘 불운전 준비한 대로 잘 승리하게 돼서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 패치가 바뀌어서 사실 어떤 픽들이 나와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저희 티어 순으로 뱀픽을 가져가려고 했고 또 페이트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최대한 견제를 하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조합들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. 첫 경기에 픽을 뽑고 보니까 상대가 초반에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았고 저희가 중후반 가면 힘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초반에 저희가 역으로 훨씬 더 잘 굴려놓다 보니까 중후반에 저희의 힘 빠지는 모습도 잘 없었고 사실 그 펜타킬 장면도 더 깔끔하게 해서 이기면 당연히 베스트였겠지만 거기서 펜타킬이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이길 여지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탑 라서스 같은 건 솔랭에서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상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생각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리다가 솔키를 허용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분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글쎄요.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코픽으로 뽑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이번 판도 도란 선수가 말했다시피 살짝 욕심을 부려서 솔로키를 허용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 정글 동선도 사실 세주안이한테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좀 패치가 또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준비된 것도 많은데 오늘 다 못 보여드려서 DRX 전에 좀 그런 픽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DRX가 최근에 젠지랑 하는 경기를 봤을 때 상당히 또 저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저희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어제 DRX가 젠지 상대로 경기하는 걸 봤는데 DRX가 지금 했어도 되게 저력 있다고 많이 느껴서 저희도 잘 준비해서 저희 흐름대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추가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? 네,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경기들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